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C 파트 1번부터 4번까지 빈출 문장들을 모두 모아봤거든요 빈출 문장들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단어로 패러프리징 되기도 하는지 기출 포인트에 대해서도 전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문장들만 알아가도 실제 시험 가면 훨씬 시험이 쉽게 쏙쏙 잘 들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우리 영상은 오늘 파트백 빈출 문장 알아보고 그리고 그 모든 문장들 저랑 쉐도잉 따라 말하기 연습하고요 해당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실제 문제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내가 제대로 문장 공부했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탄인데 우리 듣자고 1탄 앞으로 시리즈 진행될수록 점점 어려운 문장과 문제들이 제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쭉쭉 시리즈 따라오면서 그러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끝날 때에는 정말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지금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럼 파트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단 내려오고 있으면 계단 잘 아시는 단어 They are walking down the steps They are walking down the steps 하면 됩니다 Step 이거는 사실 계단 한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여러 개는 항상 steps 그리고 S가 붙어 있어요 우리 계단 똑같은 말 뭐라고 해도 되냐면 Stairway Way는 우리 사람 가는 길 붙을 때 많이 붙죠 Door 문이면 doorway 뭐 출입문 가는 길 Hole 복도에서도 hallway 하면 사람 가는 길이요 Stairway도 사람 가는 길로 계단 아니면 stairs 계단 해도 되고요 Staircase Staircase 해도 계단이 됩니다 특히나 양옆에 손잡고 내려가는 Handrail Handrail 같이 난간이 있는 계단은 Staircase 하기 좋아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 뭐 walking down 여기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walking up going up 해도 되겠죠 walking 하면 좀 더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 더 strolling 천천히 걷답니다 strolling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이렇게 strolling 천천히 걷다 해도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걷는 보폭이 있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지해서 서 있는 계단 위에서 서서 잠깐 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standing 해도 되겠죠 standing on a stairs 하고 stair에 서 있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전거가 있는 거 문장 보니까 a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wall a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wall 자전거가 기대어 있다 이런 뜻이죠 벽에 기대진 상태 leaning against 자체가 뭔가 기댄 모습이 되겠습니다 leaning on 해도 마찬가지 뜻 leaning on이나 leaning against는 사람도 사람이 기대어 있을 때도 man is leaning on woman is leaning against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물한테 특히 쓰는 거는 popped up the against 합친 발음 조심하시고요 popped up the against 하니까 기대어 있다 아니면 5번 빼도 돼요 pop the against the wall 해도 pop the against the wall 해도 벽에 기대 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a man is trying on a pair of shoes a man is trying on a pair of shoes 신발을 신어보는 건데요 trying on 약간 느낌이 오죠 여러분 trying on을 신어보는 거 그러면서 여기 끝 묶고 있는 게 덜 끝났으니까 지금 묶는 중 할 거면 tying tying his shoes tying his shoes 그의 신발을 묶는 중 하면 됩니다 특히 매장에서 거울 앞에서 나랑 잘 어울리나 사이즈가 잘 맞나 입어보고 있는 모습 묘사해줄 때 trying on 입어본다 하시면 되고 trying on 말고도요 내가 입는 동작이 덜 끝났을 때 파트 1번에서 오답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표현 풀링 언 미국의 센트는 풀링 언 풀링 언 영국의 센트는요 그쵸 부팅 언 부팅 언 되고 입는 동작을 얘기해 줍니다 다 입은 모습 다 신은 모습인 wearing wearing 이라는 거랑 다르겠죠 풀링 언은 덜 입은 모습 여기도 신발 덜 신었으니까 trying on a shoe putting on a shoe 라고 얘기해주면 신는 게 덜 끝난 모습 이 사진에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비행기 타는 모습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aircraft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aircraft boarding 하고 있는 모습이 덜 탄 모습인 여기 아직 비행기에 덜 탄 모습인 게 포인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board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boarding은 지금 타는 중 탑승하는 중 덜 탄 모습이 포인트 boarding the aircraft 해도 되고요 getting on 해도 돼요 getting on도 타는 거 getting on the aircraft 특히 배에 선박에 탄다고 한다면 embarking on 이라고 얘기됐네요 embarking on a ship 선박에 승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표현이 되겠어요 aircraft는 airplane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랑 같은 표현인 거 이렇게 공항 사진들도 자주 나오는 빈출 사진 중에 하나죠 정리해 두시고 다음은 다음은 a boat is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 boat is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보트가 떠 있는 모습 바람은 두 개 다 floating 해줘요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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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The surface of the water is calm The surface of the water is calm 잔잔한 물 잔잔한 수면 얘기할 때도 calm 이란 표현을 쓰는데 calm 우리 성격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되게 calm 아니면 누구 relax 하라고 calm down 이래 하라고 얘기하면 좀 진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을 표현하면 수면이 잔잔한 수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boat라는 표현은 잘하는데 boat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ship 배 라고 얘기해도 똑같고요 여객선은 cruise 아니면 ferry 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cruise, ferry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vessel 선박 이런 단어도 있어요 선박 굉장히 좀 큰 배 얘기해줄 때는 그래서 우리 이게 떠 있으니까 sailing 항해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oat is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떠 있는 중 해도 되고 아니면 a boat is sailing 해도 되겠죠 sailing on a river river를 항해 중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다음 파트 2번으로 넘어가서 질문 먼저 where should we install the TV? I was thinking about setting it up next to the window 그최죠 where should we where should we 발음 통째로 외우세요 where should we 어디다가 할까요 우리 should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 말고도 그러는 게 좋겠다 어디다 놓는 게 좋을까 이런 느낌이 where should we install 어디다가 둘까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로 옮길까 어디서 가져올까 어디로 보낼까 한 번씩 해볼까요 where should we go 시작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move where should we get where should we send 그쵸 where should we where should we 이 should we 같은 애는 좀 문법적인 애니까 이걸 일부러 외우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일은 없거든요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move where should we move 어디로 옮길까요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하면 기본적인 장소 전치사 정답이 at on in 이런 거나 in front of 앞에요 여기 같으면 next to the window 네 창문 옆에 있는 거 생각했다 하시면 되죠 아니면 where 이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뭐 어서 받아왔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람한테 줬어요 이렇게도 정답 줄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이거 information 어디 가면 받아왔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받아왔어요 어 저기 있던 민지원 선생님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why do we choose this supplier over others I don't know let me find out and get back to you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우리 엄청 너무너무 잘 쓰는 팁은 예스 노는 바로 오답으로 버리셔야 되는 거 여긴 정답 표현만 다뒀는데 why did we 왜 라고 했을 때 yes sure of course 이렇게 긍정한다거나 no I don't think so 아니요 아닌데요 이런 애들은 바로 오답으로 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why do we choose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y do we do we 같은 애들이 좀 문법적인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why do we choose 왜 골랐어 까지만 why do we choose 왜 골랐어 너가 왜 골랐어 할 거면 뭐라고 하시대요 why did you choose why did you choose 라고 얘기하면 되죠 저희 정답 표현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why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는 표현 뭐예요 왜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 하고 나오는 걸 잘 아는데 여기는 뭐라고 why 왜 그랬냐 분명 말하는 애가 그 이유를 얘기해 줄 것처럼 이제 질문이 물어보지만 바로 I don't know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 파트 2번에서 매번 나오는 빈출 답변이죠 뭐 상황은 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좀 더 친절하게 let me find out 여기서 find out은 알아본다 이런 거니까 찾아내는 물리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거랑은 달라요 and get back to you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I heard our company hired a new employee I heard 내가 들은 게 하고 시작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 얘기가 파트 3에 대화 시작할 때 주제 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recently not long ago 아주 옛날은 아니고 최근에 hire a new employee 새로 신입사원 뽑았다면서요 이러면서 대화 시작하면서 주제를 좀 주는 거죠 I heard here의 과거형이죠 I heard 해도 되고 read 과거형은 발음 그쵸 I read 아니면 또 the manager said that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that 넣어서도 한 번씩 해볼까요 I heard that I read that the manager said that 한 번 더 I heard that I read that the manager said that 그랬는데요 주어가 동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company hired a new employee 너무 잘 나오는 채용 관련 표현대도 필수 표현들 아셔야 되는 거 우리 hire a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 한 번 뽑으려면 일단 먼저 accept applications 지원서들을 받겠죠 지원서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원서 받은 사람한테 몇 명 추려서 conduct interviews conduct interview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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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을 실시하는 job interviews 해서 그러면 hire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이 뽑히는 채용 내용은 우리 기본으로 꼭 아셔야 되는 표현들 확인해 주세요 Can you print our employee handbook for him? 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는 거죠 Can you print? 프린트 해줄 수 있어? 사실 can you?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거의 명령조여가지고 can you 보다 또 많이 나오는 요청 표현은 could you? could you please?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친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can you 말고 could you please? 만 넣어서 한 번 해보시면 could you please print out our employee handbook for him? 그 사람을 위해 해주실래요? 여기도 읽어볼까요? could you please send me the report by the end of the day? send me the report report 보내주세요 by the end of the day end of the day 오늘의 끝 라고 얘기하면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최근 전이에요 최근 전 밤 12시에 여러분 파일 보내는 사람은 회사에서 살아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대신에 6시 전에 보내주세요 그죠? 아무리 늦어도 7시 전에 늦어서 보내주세요 정도가 by the end of the day 퇴근 전에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하신대요 could you please 말고도요 조금 더 길어지면 조금 더 더 공손해집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this 이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 가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도와줄 수 있냐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you with m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this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더 공손해져요 I appreciated if you could give me more details 그냥 give me more details 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신에 I would appreciate it 직역하자면 그러면 고맙겠다 if you could 너가 해준다면 결국 뭐나 마찬가지면 could you 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청 표현 세 가지만 다시 could you pleas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너가 그래주면 고맙겠다 결국 해달라라는 표현이고요 뭐 아니면 간단하게 could you would you can you will you please 이렇게만 외워놔도 그쵸죠 could you would you can you will you please 다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파트 3에서 화자가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남자가 여자가 요청하는 거 뭡니까 묻는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니까 요 표현들은 꼭 정리해 주세요 I would like to buy a new laptop with high performance I'd like to buy 여기에 like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죠 뭐 사러 갔을 때 I'd like to buy 하는 건 I want to purchase 마찬가지 사고 싶어요 이렇게 I'd like to buy a new laptop I'd like to buy a new laptop 그러니까 I'd like to buy a new laptop 랩탑인데 이런 기능을 가진 with high performance 퍼포먼스 공연 이걸로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고성능 얘기할 때도 high performance high performance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purchase 구매하고 싶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I'm interested in buying 하고 in이니까 ing 주면서 I'm interested in buying this dress please 예를 들어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라고 점원한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I'm looking to looking to는 보고 있다 말고도 looking to 하면 plan to나 마찬가지 느낌으로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하고 I'm looking to get a new smartphone 그러니까 그거 사고 싶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I like to buy a new laptop I want to purchase a new laptop I'm interested in buying a new laptop I'm looking to get a new laptop 마찬가지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쇼핑 가서 손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concert tickets for the band are sold out sold out 우리 한국어로도 진짜 많이 보는 표현이죠 sold out 다 팔리고 없다 입니다 아니면 sold out 대신에 같은 뜻으로 unavailable available 하지 않다는 거 표현 바꾸자면 lack of availability of tickets 티켓의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없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뭐 사러 왔는데 the tickets for the band are sold out 다 팔리고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는 대화 엄청 좋아하죠 are there any available discount coupons 쿠폰 있어요 그죠 자 우리 are there 했을 때 거기 하면 안 돼요 there are 명사 명사들이 있다 그래서 there are 명사 마침표로 끝나는 거고 이걸 질문으로 바꿀 거면 are there any 명사 명사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any는 그냥 질문 앞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are there 명사 명사 있어요 are there any 명사 명사들이 있나요 그래서 are there any available discount pro coupons 라고 여기도 쇼핑 가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할인해주세요 같은 쇼핑 가서 하는 말 ongoing promotion 진행 중인 행사 있냐고 promotion 하면 한국어로도 그대로 쓰죠 프로모션 이번 달 특별 프로모션 했을 때 할인 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ecial offers 특별 행사 할인 행사 offer 제공 이라고 잘하는데 결국 가게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건 저렴한 가격에 준다는 행사예요 프로모션 코드 똑같은 뜻이죠 discount 쿠폰 프로모션 코드 할인 코드 얘기해주세요 알려주세요 special pricing 특별가를 special promotion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항상 구매하러 가서 나오는 할인 관련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4 빈출 문장 가보겠습니다 I met with the client yesterday to discuss our project 전화 메시지를 동료한테 남기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저 어제 고객 만나서 한국어는 보면 나 어제 고객 만났거든 이렇게 어제부터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말 순서가 어떻게 I met with the client yesterday yesterday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점은 키워드로 잡으시되 우리가 잘 들을 내용은 그 앞 내용 I met with the client 내가 만난 게 클라이언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yesterday 라는 시점 듣고는 그 다음은 이유가 나오네요 우리 프로젝트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 메시지 남기면서 여보세요 제가 어제 클라이언트 만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저차저차 저차저차 하면서 이제 어제 만났던 얘기가 또 이 전화 메시지의 주제 목적이 이어지곤 하겠습니다 We have a lot of topics to cover today 커버가 돕는다 말고 여기서는 다룬다 인거 있잖아 topics to cover 다룰 주제 이렇게 우리 announcement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연설을 해줄 때 우리가 다룰 주제들이 여러 갠데 그 중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제 소개할 때 We have some problems to solve 그죠 solve th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다 problems to solve 해결할 문제 concerns to address 마찬가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problems concerns issues 다 문제점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고쳐봐야 된다 이런 표현들 주제 시작할 때 좋아라 하죠 I like to tell you about our company's policies I like to tell you 여기도 좋아하다 아니죠 I like to tell you 똑같은 거 I want to tell you 하고 주제 표현할 때 I like to tell you about 똑같은 표현 I love to inform you that 제가 inform하고 싶습니다 합니다 tell도 inform도 바로 목적어 나오는 거 이런 표현으로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죠 I like to tell you about I love to inform you that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the proposal has been approved 제안서가 승인됐다는 겁니다 하고 주제가 바로 나오기 전에 I want to inform I like to inform I love to inform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let me update you on our upcoming charity dinner let me update everyone on our upcoming charity dinner 하면 업데이트 한다는 거 우리 뭔가 최신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잘 아시나요? 업데이트가 이렇게 사람이랑 쓸 때는 업데이트 everyone 모두한테 최신 정보를 알려주겠다 I like to update you 여러분한테 알려주겠다 가 되겠습니다 오는 about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뒤에도 주대 on our upcoming 다가오는 charity dinner 영국에서는 charity dinner 해 줄 charity가 자선 행사 자선 저녁이 되겠습니다 I'm here to talk about 이런 얘기하려고 왔어요 도 주제의 얘기죠 I'm here to talk about our sales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excerpt from a meeting 회의의 일부를 얘기해줄 때 I like to tell you about I like to inform you that let me update you on our upcoming 영상 I'm here to talk about 이런 걸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주제 시작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calling to discuss the upcoming event I'm calling to discuss 이러려고 전화했어 말 그대로 전화 목적이 나오는 거죠 I'm calling to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I'm reaching out 위치가 뻗어내는 거 말고 전화한다는 표현이죠 I'm reaching out about the meeting schedule meeting schedule 관해서 전화합니다 영국의 센트 I'm reaching out about the meeting schedule meeting schedule 일정 관해서 전화를 합니다 schedule, schedule 같은 표현으로 보세요 I wanted to discuss the recent changes in the project I wanted to discuss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과거는 정말 과거에 있었다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공손하게 그냥 I want to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I wanted to discuss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공손한 느낌입니다 오늘 수분 번째 마지막 문장 I'll write a brief report on the matter I'll write 제가 쓰겠습니다 영국의 센트면 트바람 넘어가겠다 I'll write a brief report on the matter 해주겠죠 화자가 다음에 할 일 얘기해줄 때 I'll do that 내가 그럴게요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문제 풀이할 때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이 뭘까가 1, 2, 3 세 개가 한 세트잖아요 몇 번째 있을까요? 그쵸? 세 번째 문제에 화자가 다음에 할 거는 어떤 표현 주면서 나오냐면 I'm going to I'm gonna 앞으로 그럴 거야 Let me do that I'll do that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화자가 다음에 할 일로 끝날 때도 많고 어떤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냐면 듣는 listeners listeners가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part 4는 listeners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listener가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더 이상 청자가 아니죠 대신에 어떻게? 화자가 요청하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화자가 요청하는 표현 봤었죠? 어떤 거? Could you? Would you? Can you? Will you? Please? 제발 좀? 라고 요청할 거고요 이 표현도 하나 더 볼까요? Would you mind? 하면서 ing도 외워주세요 Would you mind ing? 하고 그런 거 안 될까요? 그럼 여기서 Would you mind writing a brief report on that matter? 그것 좀 관련해서 써줄 수 있나요? 이렇게 Would you mind writing a brief report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써달라는 요청 표현이 되겠습니다 듣자고로 LC 고득점 앞서 배운 파트별 빈출 문장 20개를 쉐도잉 연습을 통해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한글 해석이 등장하면 문장을 영문으로 떠올리고 입으로 뱉어보세요 그 후 영문 음성이 등장하면 내가 뱉은 문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음성의 강세와 속도에 맞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글 해석과 영문 자막 음성을 모두 확인하고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해보세요 Part 1 그들은 계단에 내려오고 있다 They are walking down the steps 자전거가 벽에 기대어 있다 A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wall A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남자가 신발을 신어보고 있다 A man is trying on a pair of shoes 탑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aircraft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aircraft 배가 수면 위에 떠 있다 A boat is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 boat is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수면이 잔잔하다 The surface of the water is calm The surface of the water is calm Part 2 TV를 어디에 설치할까요? Where should we install the TV? 창문 옆에 설치할까 했어요 I was thinking about setting it up next to the window Where should we install the TV? Where should we install the TV? I was thinking about setting it up next to the window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공급업체를 골랐죠? Why did we choose the supplier over others? 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Let me find out and get back to you Why did we choose the supplier over others? I don't know Let me find out and get back to you Part 3 우리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다고 들었어요 I heard our company hired a new employee I heard our company hired a new employee 그를 위해 직원 안내서를 인쇄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print out our employee handbook for him? Can you print out our employee handbook for him? 고성능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I'd like to buy a new laptop with high performance I'd like to buy a new laptop with high performance 그 밴드의 콘섰트 티켓은 매진 되었어요 The 콘섰트 티켓 for the band are sold out The 콘섰트 티켓 for the band are sold out 할인 쿠폰이 있나요? Are there any available discount coupons? Part 4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어제 고객과 만났습니다. I met with the client yesterday to discuss our project. I met with the client yesterday to discuss our project. 오늘 다룰 주제들이 많습니다. We have a lot of topics to cover today. 우리 회사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d like to tell you about our company's policies.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말하기 위해 전화드려요. I'm calling to discuss the upcoming event. I'm calling to discuss the upcoming event. 그거에 관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할게요. I'll write a brief report on the matter. I'll write a brief report on the matter. 각 파트별 오늘 배운 빈출 문장과 연관된 문제가 제공됩니다. 영상을 멈추지 말고 배웠던 기출 포인트를 떠올리며 파트 1부터 4까지 차례로 풀어보세요. 제공되는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문제를 다 푸신 뒤에 확인해 주세요. 추가 문제는 해커스토이 왕기초 리스닝 교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 Number 1 A They are walking down the stairs. B They are leaning against a wall. C The man is pointing at a window. D The woman is tying her shoes. Number 2 A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B Some people are boarding the airplane. C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D Some trees are lined up on a road. Number 3 Where should we hang this painting? A Yes, I agree. B On that wall. C It's an art gallery. Number 4 Why did Mark change the design? A All the changes. B I'm not sure. C One of the designers.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three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5 to 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Violet. Our company hired a new employee. His name is Terry Gordon, and he'll be sitting next to you. Okay. When does he start? Tomorrow, actually. Can you print an employee manual for him? Sure. I'll do it right away. Part 4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short talks by a single speaker. These talk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talk, you will be asked to answer three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8 through 1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Charles. It's Tracy Chan. I'm calling to tell you about our project with Barnes Industries. Yesterday, I met with the firm's manager. We had a great conversation about a new business project. I'll write a short report about it. 듣자고, 말도 하다고. 오늘 LC 파트 1부터 4번까지 빈출 문장들 한 번 세세하게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우리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끝나고 앞으로 회차 진행될수록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으로 차근차근 차례대로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리즈, 듣자고 시리즈가 모두 끝난 뒤에는 내가 말도 직접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문장들이 진짜 몇백 문장은 될 테니까 우리 토익 목표 점수 도달에 전혀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마지막에 풀어본 문제의 정답이랑 해설,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레벨의 문제들을 더 풀고 싶다. 그럼 아래 링크에 해커 스토익 왕기초 리스닝 교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걸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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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